여기 한국과 중국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학을 떼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두 나라에서 생존의 위험마저 느꼈다며 몸서리를 치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랑스 여성이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샤이엔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 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시아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지금껏 유럽 국가들만 다녔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으면 용변을 보는데 어려움마저 느낄 정도로 위생에 매우 민감한데 아시아 국가들은 그러한 위생이 매우 열악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기가 급상승함에 따라 한국 관광에 대한 만족스러운 후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중국 또한 무섭도록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기에 제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점 사그러져 갔죠. 결국 저는 한국과 중국 모두 깨끗한 인프라를 자랑한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고서야 제 생에 최초로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여행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에 찬 채 중국에 먼저 도착하게 되었지만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황당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국 항공사의 기내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했지만 중국인 공항 직원들은 영어를 아예 못하는 수준이었기에 도저히 입국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국제공항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그들은 번역기를 이용해서 중국에 왔으면 응당 중국어를 사용해야지 왜 영어 같은 소국의 언어를 사용하냐며 호통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길고 힘든 수속 과정을 겨우 끝낸 뒤 공항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항 안에도 영어가 가능한 중국인들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저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쏟아낼 것 같은 배를 부여잡고 가까스로 화장실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중국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항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이나 깔끔해 보였지만 화장실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문은 전부 뜯겨 있어서 사생활이 전혀 없었고 어떤 중국인 아이의 엄마는 멀쩡한 화장실 변기를 놔두고 아이가 화장실 바닥에 볼 일을 보도록 도와주고 있더군요.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급히 번역 앱을 사용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물었는데 이내 중국인 아주머니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왔습니다. 중국인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라 갇혀있는 공간에서는 제대로 볼 일을 보지 못하니 문을 전부 뜯어놓는 거야. 그리고 중국인들 대부분은 수세식 변기보다 재래식 변기에 더 익숙해. 그래서 이런 수세식 변기에서는 통볼 일을 보지 못하니까 재래식 변기를 사용할 때의 자세로 화장실 바닥에 볼 일을 보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일을 봐야 공항 청소부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가 더 잘 돌아가는 거 아냐? 저는 중국인 아주머니의 상식을 초월하는 대답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체 무슨 장면을 본 건가 싶어 큰 충격을 받고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던 악마의 덩어리마저 그대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분명 디지털 혁신을 통해 모든 대중교통 예약과 탑승 과정을 전부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로 대체했다던 중국이었는데 그러한 인프라는 중국에서도 선택받은 대도시 몇몇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지 버스터미널에서는 여전히 종이로 된 버스표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인들은 자신이 배정된 좌석이 아닌 아무 좌석이나 마구잡이로 착석하곤 해서 저는 시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까지 쓸어있는 형편없는 좌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뒷사람은 제 좌석에 발까지 올려댔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며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중국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고 코와 귀를 뚫고 들어오는 시큼한 발냄새와 중국어 소리에 저는 점점 미쳐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간 어떤 중국인 여성이 알 수 없는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국인 버스 기사가 그녀의 말을 무시하자 중국인 여성은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내보이며 거의 때릴 듯이 위협하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버스는 얼마 안가 멈추게 되었고 중국인 승객들은 이때다 싶어 우르르 내려버렸습니다. 아니 여성은 그렇다 치고 중국인 승객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하차를 했단 말인가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벙찔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바로 고속도로로 뛰쳐나간 중국인 승객들이 도로 한편에 자리를 잡더니 이내 노상방뇨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여성은 도로 구석에 정체불명의 검은색 덩어리를 정신없이 배출해내고 있더라고요.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고속도로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던 건 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인이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나라라고 직감했고 그렇게 해탈한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탄 버스는 드디어 휴게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국의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경이라도 쓴 공항 화장실보다 훨씬 충격적이더군요. 그곳에는 칸막이도 없고 역시나 문짝도 없었거든요. 중국인들은 개인 공간이 전혀 없는 화장실에서 서로 마주보고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들은 외국인을 처음 봤는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의 눈빛이 부담스러워 화장실에서 도망나와 버렸고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얼마 안가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기대가 전혀 안 되더군요. 중국에서 워낙 실망을 했기에 한국도 중국처럼 그저 고평가된 국가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제 중국에서의 경험은 아시아라는 대륙 자체가 아직도 갈 길이 먼 후진적인 대륙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고 저는 한국도 중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저없이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겪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저는 그동안 화장실에 통과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신호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불운하게도 현재는 한밤중에 거리 한복판이었고 이런 곳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더라도 공중 화장실을 한밤중에도 계속해서 개방해 두었다간 각종 노숙자들과 범죄자들의 아지트가 되어 근처가 슬럼화가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숙소로 가던 길에 멈춰서서 고통에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배출하고 자유로워지기 직전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제 앞에는 웬 공중화장실처럼 보이는 시설이 보였거든요. 심지어 화장실 시설은 무척이나 깔끔해 보였기에 저는 순간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방랑자처럼 헛것을 본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 맞았고 저는 허겁지겁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곳 화장실은 무료 공중화장실이었음에도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안에 신경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에 안전 호출벨이 존재해서 긴급 상황 시 곧바로 경찰을 부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아무리 화장실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유럽이지만 화장실 내에 이러한 방범시설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고 화장실은 전부 유료해 해가 저물면 이러한 화장실마저 전부 영업이 종료되는 게 당연하기에 저는 한밤중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제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넋이 나간 채 화장실을 이용한 뒤 숙소에 도착해서 제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오늘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해줬죠. 그러자 그녀는 제게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샤이엔, 한국은 네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야. 어떻게 이런 나라와 중국을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생적인 나라고 한국인들의 위생에 대한 기준은 우리와는 수준 자체가 달라. 그래서인지 한국은 화장실 관련 법제와도 매우 잘 되어 있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에는 24시간 개방해두는 공중화장실이 전국에 널려있을 뿐더러 심지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더라도 대형 건물이나 여러 프랜차이즈 식당의 화장실을 법적으로 개방해둬야 하기도 하지. 오죽했으면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까지 존재하겠어? 나는 한국의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놀라운 세심함에 반해서 벌써 한 달째 한국에서의 여행을 이어나가고 있어.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도 친절한 한국인들에게 배웠다면서 한국에서는 지도앱에서 그저 공중화장실만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중화장실을 안내해준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까지 건네왔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직접 평가하고 지속적인 민원까지 넣고 있기에 공중화장실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프랑스지만 프랑스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장 등에서는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각종 대소변을 아무데서나 보는 게 거의 안목적으로 허용되고 있거든요. 프랑스에는 이러한 위생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법제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다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쉬쉬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중국의 처참한 위생 수준의 학을 뗐지만 사실상 프랑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은커녕 프랑스보다도 30년은 앞서 있는 위생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저는 한국은 제게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향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버스 터미널에는 어떠한 줄도 혼란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버스표는 터미널 내 비치되어 있는 다계국어를 지원하는 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예매할 수 있었고 심지어 모바일로도 전자버스표를 예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이러한 최첨단 인프라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어렵지 않게 버스를 예매하고 탑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키오스크 조작하는 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자 웬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와서 능숙하게 버스표 예매를 도와주신 뒤 마치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해서야 이런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을 수야 있겠어?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을 때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최첨단 인프라에 힘입어 한국고속버스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버스에서는 버스를 무료로 타기 위해 짐칸에 몰래 들어간다거나 아이를 버스 좌석 밑에 몰래 숨겨둠으로써 부정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이들을 전부 쫓아내고 실랑이를 벌이는 데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면 한국에서는 QR코드를 통한 버스 승차 시 버스 앞 전광판에 전부 표시가 되었기에 30초도 안 되어 모든 승차표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심지어 한국인 승객들은 버스 안에서 조금의 소란도 없이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켰기에 저는 마치 고급 택시를 탄 것 같은 편안한 기분을 느끼며 부산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버스를 타기 직전에 먹었던 요거트 때문이었을까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복통을 느끼고 말았거든요. 저는 연신 지옥에 독가스를 내뿜으며 어떻게든 버스에서 최악의 신뢰만은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스와 함께 악마의 덩어리를 배출할 뻔한 숱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도저히 상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깊은 생각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그때 봤던 중국인 여성처럼 차라리 미친 척을 하고 고속도로로 달려나갈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죠. 그리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생각한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건가요? 한국의 고속버스는 긴급상황에 한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정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가 코를 막으며 제게 영어로 말을 건 걸로 보아 아무래도 그는 더 이상은 제가 분출한 가스 냄새를 맡을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그에게 엄청난 미안함을 느끼는 한편 입을 열 집중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의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남성은 버스 좌석 스크린의 휴게소 버튼을 눌렀고 다행히 휴게소는 현재 위치에서 5분 거리에 존재했기에 저는 그때의 중국인들이 앞다투어 버스에서 하차한 것처럼 빠르게 달려나가 휴게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휴게소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는 웬 전광판이 켜져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전광판은 현재 화장실 칸에 들어간 사람들을 표시해주고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쯤 나올 건지를 대략적인 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기까지 했거든요. 심지어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 화장실과는 달리 한국 화장실에서는 노인들조차 차례차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디지털 전광판 같은 최신 인프라에 완벽히 적응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만약 화장실에 디지털 전광판이 예상 시간을 표시해주지 않고 있었다면 저는 그대로 바지에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대기 시간은 제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고 결국 저는 무사히 화장실의 입장에서 묵혀있던 제 안의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분명 한국은 여러 전쟁을 거치며 중국보다도 가난한 국가가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단기간만에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시민의식 수준과 기술력 그리고 경제 수준을 갖게 된 건지 한국의 이러한 빠른 발전 속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노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높아진 국격에 대한 의식 수준까지 맞춰 따라왔다는 점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가난했던 시절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자신이 볼일을 보기 위해 멀쩡한 화장실 문짝이나 변기 커버까지 전부 뜯어내버리고 여의치 않으면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볼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의 노인들은 한국이 무척이나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났음에도 마치 지금의 한국처럼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들은 완벽한 디지털 인프라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선진국 시민들에게만 볼 수 있는 정직성이나 교양도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화장실에는 고가의 비대뿐만 아니라 각종 방향제와 휴지까지 전부 무료로 구비해두고 있지만 이를 훔쳐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비품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만을 보이는 한국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제가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서울의 버스터미널에서 허둥지둥대며 버스표를 구매하다가 그대로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갑에는 제 한국에서의 모든 여행 경비가 들어 있었기에 저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저는 있는 지갑도 전부 털어간다는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이 지갑은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한 안내데스크에서 저는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 노란색 지갑 말씀이시죠? 당신이 말한 터미널의 위치와 잃어버린 시간을 참고해 분실물 전산망에 검색해본 결과 어떤 할머니께서 당신의 지갑을 습득한 뒤 분실물 신고를 완료했고 다행히도 할머니의 요청에 따라 지갑은 부산으로 오는 버스에 실려서 이곳 터미널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한국에는 버스 터미널 간의 전산망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뿐더러 고속버스를 통해 분실물이나 택배를 배송해주는 시스템까지 연계되어 있어서 이렇듯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제 키오스크 조작을 도와준 걸로도 모자라 상당량의 현금이 들어 있었음에도 조금의 욕심도 내지 않고 지갑을 돌려주는 한국인 할머니의 양심에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건 프랑스였다면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일임에도 한국에서는 별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태연하게 넘어가는 모습에 이 나라는 프랑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선진국임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저는 이제 이 나라에 놀라기도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